쟤가 무슨 이 태도에 채팅 한번도 안쳤는데 어 뭐야 이새끼 이거 채팅 하나 나 미드 한번쳤어 이거 시바 미드 한번 이거 1빙인데 미드 저 미드 한번쳤는데 아 벤 죄송해요 제가 애아빠라서 애아버지라서 애아빠라서 기저귀 갈아주느라 죄송해요 이해해주세요 제가 35살인데 애가 있어서 기저귀 갈아주느라 죄송해요 잘할게요 서포테임 가고있네 시발 지리네 음 좋았어 이건 이해해주네 와 아니에요 제가 무슨 고딩이에요 야수 야수 상태로 진짜 이즈리얼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야수 많이 해봐서 알지만은 요즘 많이 해도 알지만은 이즈리얼 이즈리얼 특패 이런걸 찌질하고 나온 챔프거든요 진짜로 야수한테 가장 만만한 챔프 두개가 진짜 특패 이즈리얼 아 방지 바꿔야되는데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아 방지 바꿔야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아 못 바꿔가지고 아 아 씨발라 이거 어떻게 맞추고거지 무조건 버텨야될거 같아요 어어 야수성도 많이 힘들어가지고 어우 씨발라 어 거북이 어서와라 뭐 먹냐 아 마나 씨발 존나 금 같은데 내 금같은 마나 내 금같은 마나 야수성도 상대로 살해는게 답이야 살해는게 답 답 없어 진짜 이즈리얼은 답이 없어 자 존망이네 이거 진짜 아 이게 좋나 힘들어 이게 아 먹었다 씨바 야 셔츠하기 전혀 많이 벌어졌는데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아 진짜로 힘들어 야스오가 이 지랄이 존나 힘들어 지리구현이 감사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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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야스오한테 절대 이 거리를 안주는건 씨엣차이 벌어져도 10개 정도 차이 나는데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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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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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 좀 바꿔야 되는데 이거 지금 가야 돼 지금 이제 로밍 가는 건가? 로밍 뭐하냐 이 새끼 이거 로밍 가야 돼요 이거 뭐하냐 얘 어 저게 아니야 로밍 가야 돼요 아 미드 커버 온거야 지금 CS 야수 이 새끼 아주 도랑검이네 이 새끼 이거 어 겜방 알바 보기엔 어서와라 밥 먹었냐 야팩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1픽이었는데 2픽이랑 동시에 올라가지고 어 어 야수 존나 프리버밍 했는데 이거 죽겠는데 이거 맞으면 야수 아 난리났네 이거 아 씨발 진짜 아 다 죽어가지고 아 이거 존나 말아먹었다 이거 아 아 아 뺄걸 그랬다 존나 망했다 이거 아 여러분 맞아가지고 아 잡을거야 도랑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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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존나 존망이다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알갓 아빛 아 아 아 나도 무리해서 보수 갔으면 안 됐었는데 뒤에서 후회네 지금 파리면서 파밍해야지 뭐 아군이 당했습니다 신망인데 진짜 아 러블랑 10새끼는 벌써 버렸어 개새끼가 이거 미친새끼네 차단하고 빡겜 해야지 볼 수 있냐 이거 아 아 아 만만한 새끼가 없어 오 씨발 이거 잡나? 잡을라나? 야이 씨발 ㅈ됐다 이거 오우 씨발 진짜 지졌으면 완전 진짜 전망될 뻔 했네 세쿠샷 아니야 어서와라 음 아 차근차근 하자 아 아 아 보쌈거리에서 싸웠던게 완전 개 터져가지고 오우 아 미친 르블랑 시발새끼 진짜 미친새끼네 이거 아 퀵비드룸이 20개 검사해요 카직스가 그나마 멘탈이 좀 좋네 KT CS 90개 잘 먹어 그 정도면 아직은 모르긴 하겠어요 이 정도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아 존나 세네 씨발 얘들아 이빨 쏘렌 가기냐 와 존망이다 야 이거 진짜 쏘렌이다 아 다 잡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몰라 이거 아직 아 근데 탑에서 씨발 쏠킬 나왔네 언덜을 다녀 브래지어가 울면 코드라켄인데 잠깐만 이걸 브라움이 울면 뭐 브라자가 울면 브라움이냐 이건 좀 드리시면 신선하다 어 브라움이 울 아니 브라자가 울면 브라움 이건 좀 신선하네 음 내가 써먹어야겠다 이거 내가 꼭 써먹어야지 이거 누구한테 써먹지 이런거 응 형님한테 써먹으면 뺨 맞을 것 같고 쎄 게임 준다 답답이야 나이스 장막미야 아 좀만 잘하면 되겄는데 나 정신차려가지고 원래 분리할때일수록 게임이 물어라 물어 어? 다 죽었다 카색스라 아이 뭐해 이 새끼들 아 뚫지 못해 이거 나 테포부터 뽑자 존나 가난하다 진짜 아 보겸사할때 미디즈 하는 그런 기분이야 지금 보겸사할때 미디즈하는 그런 기분이야 지금 아 보겸사할때 미디즈하는 그런 기분이야 지금 메이플 팅보고 고쳐졌어 지금? 고쳐졌어요? 내일 고치냐? 아 팀 버크 지금 형도 무조건 해야지 메이플 어 미친새끼들이 내 CS를 야 그거 던질대 카직스 3명 있는데 그걸 집어쳐 던진아 이런 미친 카직스새끼 뭐야 왜 다 있어라니 3명 다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도망간건데 정신 너깅이 빠진 멧두기새끼야 카직스 지금 시발 마지막 흰새끼 희망인데 이 새끼가 정신줄을 놓고 지금 르블락 씨바새끼 이 와중에 메자이 샀어 야 메자이 갔네 이 새끼 어 오리야나 어서와라 터빈 나온다 이제 난 이 게임 위기차신이 있거든 진짜로 아 물어 르블락 던지러 가는데 하 르블락 개같은 년 이 새끼 완전 기교는 X 빠지네 아 쟌네 지졌냐 마오카이 아゚σ 아 아 아 아 네 아 아직 이용밖에 안나가고 스코어는 8대 15 포탑차이 6개 아직은 괜찮아요 아 진짜 던져 이 씨바놈들이 왜이렇게 게임을 아니 그 뒤에서 오는걸 안보고있네 이새끼들이 어 이게 맞어 씨발 버텨라 버텨 와 이게 또 맞네 아니 빠지기 또 이게 맞어 야수 한번 잡으려다가 와 빠지 아 존나 해봤네 키자마자 웃어? 세쿠씨 웃어? 세쿠씨 웃을때냐 지금? 세쿠다 지금 웃을때냐 어 지금 웃을때네 세쿠다 미쳤냐 어 지금 씨발 내 뚜껑 열리게 생겼네 우..우..우..우..우..우..우..우..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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